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의가 비처럼 드러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처럼 나타날 때까지 시온을 격려해야 하므로 내가 잠잠하지 않겠고 예루살렘이 구원받기까지 내가 쉬지 않겠다 이방 나라들이 내게서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이다 묻 왕이 내가 받은 영광을 볼 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부를 때에 주님께서 내게 지어주신 새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또한 너는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아름다운 멸류관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손바닥에 놓여있는 왕관이 될 것이다 다시는 어느 누구도 너를 두고 버림받은 자라고 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너의 땅을 일컬어 버림받은 아내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너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여인이라고 부르고 내 땅을 결혼한 여인이라고 부를 것이니 이는 주님께서 너를 좋아하시며 내 땅을 아내로 맞아주는 신랑과 같이 되실 것이기 때문이다 총각이 처녀와 결혼하듯이 너의 아들들이 너와 결혼하며 신랑이 신부를 반기듯이 내 하나님께서 너를 반기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래도 소망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도 소망이라 외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함께 나누어 왔던 것처럼 인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다섯 가지로 그것을 구분하여서 소개하고 있는 위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국어로 번역이 아직은 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새들백 교회에서 온라인 사역을 담당하시는 케빈이라는 목사님이 그 책의 내용을 잘 정리하여서 소개해주는 영상이 있어서 그 내용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다섯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네 가지는 잘못된 자세이고 그 중에 한 가지만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 네 가지 잘못된 자세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 곧 하나님을 조종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것이 네 가지 잘못된 그 자세의 공통점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잘못된 자세의 첫 번째는 라이프 언더 갓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아래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말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축복을 받을 것이고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생겼을 때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나타난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대하는 잘못된 자세는 라이프 오버 갓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위에서 살아가는 그 자세를 말합니다 이것은 교묘하게 이렇게 숨겨져 있는 모습인데 한마디로 이것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성공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읽을 때에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성공할 수 있는 원리를 찾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목회자들이 빠지기가 쉬운 오류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잘못된 자세의 모습은 라이프 프롬 갓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을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지니와 같은 그런 요슬램프의 지니처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노스캐롤리나 대학의 사회학자인 크리스천 스미스 교수가 수년간 청소년들의 신앙생활을 연구한 결과 한 가지의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 단지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왜 청소년들이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스미스 교수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부모가 그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것은 부모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가 하는 그것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잘못된 자세 네 번째는 라이프 포 갓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세인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왜 잘못된 자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모습은 겉으로는 굉장히 거룩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마음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와 의미를 찾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자는 이 책의 저자는 현 교회가 성도들을 잘못된 자세에서 잘못된 자세로 바꾸는 것에 바쁘다 그렇게 옮기는 것에 바쁘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께 무언가를 계속 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해야 합니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성도들에게 잘못된 자세에서 잘못된 자세로 옮기도록 그렇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그럼 그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가지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책의 제목이 위드인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라이프 위드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함께하는 삶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초청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자세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할 때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어떠한 모습이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오신 것 같으신가요? 무엇 하나로 이렇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네 번째였던 라이프 포 갓의 모습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 열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 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명목하에서 하나님께 그 주권을 맡기지 않고 제가 막 앞서갔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발 이제 나를 위해서 열심히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나와 함께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엿분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우리 모두를 향한 초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내 어엿분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은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기를 그렇게도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신다라는 것을 너무 쉽게 자주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정말 이 진리 하나를 굳게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송구영신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면서 그 박위 형제의 영상을 잠시 보여주신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송구영신예배를 드린 이후로 박위 형제가 운영하는 위라클이라는 유튜버 채널의 구독자가 되었습니다 이 위라클이라는 것은 그 형제의 이름과 또 미라클이라는 기적이라는 단어를 합성해서 만든 이름인데요 얼마 전에 최근에 올라온 영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형제가 스스로 바지를 입는 모습 그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무슨 스스로 바지를 입는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서 그것을 컨텐츠로 올릴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그 형제가 전신마비 어떤 사고로 전신마비를 판정을 받은 이후에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서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스스로 그가 바지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기적이고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보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바지를 입고 벗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기억하라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의 채널을 통해서 참 많이 절망하고 또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다시 그 희망을 얻고 다시 그 마음에 새로운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또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돌아보면 다시 기억해보면 우리가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보여주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오신 그 순간순간을 돌아보면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또한 우리의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기적 그 자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들을 그 감격과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사실 이것은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놀랄 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서 정말 믿을 수 없는 그런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들을 보았지만 뒤돌아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또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하루도 살아가기가 힘든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그 광야길을 걸었고 또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기까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만들어 섬겼고 결국은 그 결과로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면서 그들은 버림받은 자처럼 여겨졌고 그들의 땅은 황무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은 정말 놀라운 회복과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온의 의가 비처럼 드러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처럼 나타날 때까지 시온을 격려해야 하므로 내가 잠잠하지 않겠고 예루살렘이 구원받기까지 내가 쉬지 않겠다 이방 나라들이 내게서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이다 묻 왕이 내가 받은 영광을 볼 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부를 때에 주님께서 내게 지어주신 새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또한 너는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아름다운 멸류관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손바닥에 놓여있는 왕관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기까지 잠잠하지 않겠고 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모든 나라들이 보게 될 것이고 그들은 새 이름으로 불리워지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그 이름은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새 이름으로 불리게 된다는 것은 과거의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새로운 위상을 가지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아름다운 멸류관이요 왕관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그만큼 존귀한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본문을 세번형 말씀으로 읽었는데 오늘 본문의 사절의 말씀을 개혁계정으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얻게 되는 새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 헵시바이고 그리고 뾰라라 말씀합니다 헵시바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뾰라는 결혼한 여인 신부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비유하여서 그렇게 반기고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냥 버림받는 것이 너무나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신랑이 신부를 대하듯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기뻐하실 것이다 라는 놀라운 회복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사야라는 그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예언서 전체의 메시지이기도 한데요 이러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야를 보내시는데 그 예언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로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면서 신실하게 임마누엘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도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소망은 고통의 항복판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해줍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몰랐을 때에는 이것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그 고통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벗어나기를 바랬고 그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원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또 그저 그런 힘든 상황들만을 바라보니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해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하나님 안에서 그 소망을 발견하게 해주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혼자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지금 저에게 가장 좋은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예일대학의 교수이기도 했고 또 인생의 후반은 장애인 공동체에서 지냈던 헨리 나우엔 헨리 나우엔은 이 같은 사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제가 한 달락의 글을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하는 문제는 어떻게 내 마음의 눈을 주님께 고정시키느냐 하는 문제와 비교해 볼 때 실로 하찮은 것임을 오늘에서야 비로소 깨달았다 나는 예일대학에서 교편을 잡을 수도 있고 제네시 수도원의 빵 공장에서 일할 수도 있고 페루의 가난한 아이들과 함께 지낼 수도 있지만 나는 이 모든 상황에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 실제로 내가 그랬기에 확신할 수도 있다 가난할 때는 물론 풍요로울 때도 아무도 몰라줄 때나 명성을 얻을 때도 실패할 때나 성공할 때도 마음이 산란할 수도 있고 즐거울 수도 있다 그 차이는 결코 상황 자체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마음의 상태에 근거한 것이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알 때에는 항상 행복하고 평안하다 그러나 불평과 정서적인 욕구들에 휘말려 있을 때는 항상 불안하고 마음이 혼란스럽다 이것이 미래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내게 떠오르는 가장 단순한 진리다 5년, 10년 혹은 20년 동안 자신이 목표한 것에 이르겠다는 것은 결코 훌륭한 결정이 아니다 온전히 무조건적으로 두려움 없이 오직 주님 뜻대로 가겠다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결정이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중요한 문제처럼 여겨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죠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사느냐 그 목적만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눈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무조건적으로 두려움 없이 오직 주님 뜻대로 가겠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참 힘든 순간을 지날 때 그 시간에 손영훈 목사님을 참 많이 생각했었습니다 지난번 목사님께서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올려드린 그 아홉 가지 감사에 대해서 읽어드렸었는데 그 글의 말미에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심에 감사한다라는 그 말이 저에게는 참 충격이면서도 그것이 진짜 믿음이구나 생각했었습니다 손영훈 목사님은 하나님과 함께 모든 계절을 누리셨던 분입니다 그것이 꽃피는 봄날에만 이라는 시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를 자막을 보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꽃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 있음인가 땀을 쏟는 염천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며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추운 겨울 줄일 때도 주의 위로 더할 것은 솔로몬의 부기보다 요배 고난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요배 인내 아름답다 이 세상 부기 영화 유혹의 손길 대나 고생 중에 인내함은 최우승이 이룩하네 세상 권력 등에 없고 믿는 자를 핍박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아 회개하고 돌아오라 우상의 힘 며칠 가며 인간의 힘 며칠 가나 하나님의 심판날에 견디지 못하리라 천성을 바라보니 이 세상은 낙은의 길 죽음을 피하라고 나의 갈 길 막지 마라 내게 맡긴 양을 위해 내 결의 평화 위 우리 주님 가신 길을 충성으로 따르리라 인생을 사계절로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인생길을 걷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어떤 한 계절에만 머무를 수 없는 것이 인생길입니다 그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중요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어느 계절이든지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모든 계절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망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백세가 되어서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길을 떠났습니다 사흘 만에 그곳에 도착해서 아브라함은 종들을 남겨두고 아들 이삭만 데리고 산을 오릅니다 번제에 쓸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그리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기고 함께 걸어가는데 이삭이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 있는지 그것을 묻습니다 아브라함은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답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서 도우실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손수 준비해 주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산에 올랐을 때 여호와 이래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답을 알지 못한 채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수풀 속에 순냥 한 마리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것을 미리 알고 산을 올랐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손수 준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소망의 제사입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하여서 막연히 그때에는 조금 더 괜찮아지겠지 조금 더 지금보다는 상황이 나아지겠지 라고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존 번연의 철로 역정 이라는 그 책을 보면 한 주인공 크리스천이라는 주인공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천성으로 향해 가는 그 과정을 기록해 놓은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책의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책 그 내용을 잠시 소개해 드리면 크리스천이 그 후반부에 가서는 소망을 만나서 함께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절망 거인이라고 불리는 그 절망 거인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의심의 성에 끌려가서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사건이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절망 거인에게 너무 고문을 받고 괴롭힘 가운데서 크리스천이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할 때 소망이 그를 붙잡아 주고 이제 둘은 두루마리를 꺼내서 읽으면서 그 가운데서 약속의 열쇠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크리스천은 그 열쇠로 이제 지하 감옥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그 자물쇠를 열어보려고 하는데 그 열쇠가 돌아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또 절망 가운데서 크리스천이 그 열쇠를 컴컴한 감옥 바닥에 던지려고 할 때 소망이 이렇게 소리칩니다 인마 누에를 신뢰하세요 크리스천은 인마 누에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다시 자물쇠에 열쇠를 넣어서 그것을 돌려보는데 이번에는 그 열쇠가 쉽게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크리스천과 소망은 의심의 성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쁨의 산과 또 뾰라 나라를 지나서 사망의 강을 건너 천성에 도착하기까지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근데 그 가운데서 크리스천이 붙잡아야 했던 약속 그 약속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크리스천은 마지막에는 천성에 도착해서 인마 누에를 만나러 가는 것으로 그 이야기가 마쳐집니다 이 철로역정 이야기는 우리가 천성을 향해 가면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유혹과 또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정말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함정들이 있고 절망할 만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싶을 만한 그런 어려움도 참 순없이 마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천성을 향해 가는 여정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약속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마 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그 약속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다 천성을 향해 가는 그 길에 그 여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 어느 지점에서 서 있는지 그것은 지금 각자가 다 어떤 지점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다 인마 누에를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포기할 만한 포기하고 싶고 또 너무나 절망스럽고 힘든 시간을 지날 때에도 그 소망을 끝까지 붙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부르시며 함께 가자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가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오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를 헵시바라 또 뾰라라 불러주시며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듯이 그렇게 반겨주시는 주님께로 우리가 이 시간 달려 나아가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우리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밤이나 낮이나 라는 찬양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가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신라 예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신라 예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가 이 시간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합심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제 노력으로 제 열심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고백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약속 끝까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성에 이르는 그날까지 임마누엘의 약속만 꼭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너와 함께 참가신다 언제나 너 £¥ table 그날까지 어떠신 다 지금 이제 간AT 찬양에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찬양하겠네 찬양하겠네